히힛뱅 오늘 청바지 사러 왔어요 이사 올 때 옷을 잘 가지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충분하지 않고 좀 얇아서 추워서요 여기 쇼핑몰에 여기 스페인에 자라 엄청 많아요 제 친구 여행이 좋아하지? 이거 근데 뭐야 이거? 자라벌드 보자 사보자 이런거? 아니 여기 이거 토르키야 나 여기 내한민국 하이웨이스티였어? 이런 하이웨이? 응 6만원 훨씬 비싼다? 나 30유로에 샀지 29.55유로 제가 청바지를 샀는데 여기 자라에서는 하나로 샀을 때 4만원이 안돼요 38,000원 39,000원 그정도에요 근데 지금 한국 자라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똑같은 모델인데 6만원에 6만원에 팔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싸게 샀어요 기분이 좋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